수제 간식 수제 간식이라서 너무 더워지지 않게 이렇게 해놨나? 숫자를? 상하면 안되니까 이게 친구가 수제 간식이라고 하고 보내준건데 오 신기하다 고소한 냄새 아! 오 신기하네 우와 오 고소한 냄새나 고소한 냄새 닭가슴살 치즈볼이래 빨리 줘야 되네 이거는 유통량이 짧네 냉장은 2주고 이거 냉장은 2주고 냉동은 한 달이래 이건 뭐지? 이건 식빵? 이건 스마일플라워 이것도 냉장 2주 아 다 다 짧네 쿠키가 이건 고구마 쿠키다 이건 당근 쿠키 이건 나도 알아 이거 되게 유명해 당근 쿠키 고구마 쿠키 이거 그거다 사은품인데 이건 그거다 벌레 쫓는 거 이거 뭐라 해야지? 뭐지? 냄새 난 벌레가 싫어한다던데 오 근데 포장이 흐른다 이게 덜 돼가지고 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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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